배 많이 고프세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저기... 지금 분위기 조성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분위기 조성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저기 끼지 말까요? 아니요, 끼워주세요. 아니, 언니 혹시 배 고프시죠, 언니? 아니, 너희 준비되면... 준비되면? 조금만 얘기 그럼 즐겁게 나누고 계세요. 근데 배고프시냐고 물었더니 봉식 씨가 자기 지금 분위기 조성 중이라 그랬어. 말 시키지 말란 말에. 말 시키지 말래. 왜 우리 집에서 분위기 조성을 하시냐? 잠깐, 내가... 그래서 지금 배고픈지 상관이 없으셔. 기다려봐, 내가 좀 해방 좀... 알았어, 호란아! 제 과정, 찾을 거라고. 그 사진 귀여워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왜? 저 혹시... 손님 좋아하시는 음식이 뭐 있으신지 좀... 그럼 고기 종류 좋아해요. 고기 좋아하세요? 네. 기다리세요? 네. 분위기 조성 중이시라고. 네, 네, 네. 잘하고 계세요? 내가 좀... 크게 다쳤어요. 저기... 집에서. 저기... 고기는 어느 정도 익혀드릴까요? 거의 안 익은 정도. 거의 안 익은 정도요? 왜요? 왜요? 언니는? 나는 믿음. 아... 네, 알겠습니다. 와, 선택의 여지도 있네. 오늘 아침까지ünde? 정말 힘내요? 네. 오늘 아침입니다. 다음날 아침. 둘이 아침에 아침, 아침. 아기간을 연습하는 아침. 아침이 아침.